충주교육지원청은 4일 관내 학생들을 위한 설레는 봄, 새학년 등교맞이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등교맞이는 36대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정훈 교육장의 첫 행사로 2024학년도 새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탕금초등학교와 탕금중학교에서 학생 등교맞이를 통해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을 확인하고 등교맞이 종료 후에는 학교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정훈 교육장은 밝은 모습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며 학생들이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충주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충주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